오늘 워싱턴 DC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테네시주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항공사들의 조종사 부족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력난으로 항공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LA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검사비를 챙겨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에겐 2천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백악관 인근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추가 범행이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 중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 인근 워싱턴 DC 북서부 지역. 갑자기 어디선가 수십여 발의 총성이 울리고 잠시 후 무장을 한 경찰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버나가인 커네티컷 에비뉴와 벤니스 스트릿 인근으로 이번 총격으로 주변에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60대 여성 한 명은 가벼운 찰가상을 입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있었는데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인근 지역과 목격자들을 조사한 결과 페어펙스에 거주하는 23세 남성 레이먼드 스펜서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이 붙잡히지 않은 데다 스펜서의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었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만큼 추가 범행 우려에 대한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경찰의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역 학교와 공공시설은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테네시주는 50개 주 최초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경제적 의무를 지으는 주가 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명. 52분마다 1명씩 하루 평균 28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테네시주에서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새 법안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감안해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빌리 테네시주 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테네시주는 50개 주 최초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를 위한 경제적 의무를 지우는 주가 됩니다. 주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태며 최종 단계인 주지사의 서명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법안은 미주리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세실라 윌리엄스의 아이디어에서 차감됐습니다. 지난해 4월 윌리엄스의 아들 부부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4살과 2살배기 손자 2명이 고아가 됐습니다. 윌리엄스는 17개 주를 돌며 가해자에게 재정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입법을 정치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테네시주가 가장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외에 펜실베니아, 엘라바마, 일리노이주 등 5개 주 의회도 현재 이 같은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사상 최악의 조종사 인력난을 겪으면서 항공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카코비 유나이티드 항공 CEO는 미국 항공사들이 필요한 조종사는 만 3천 명에 달하지만 공급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축소돼 항공료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항공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15년 안에 조종사의 절반이 은퇴할 예정이며 대형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 역시 7년 뒤 5천 명 이상의 조종사가 은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군 출신 조종사들의 공급 둔화와 1,500시간의 훈련 비행시간 충족 등으로 차세대 조종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기간 조기 은퇴한 조종사들이 늘면서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조종사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수년 동안 소비자들은 높은 항공료와 잦은 결항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지구의 날인 오늘 미네소타주에서 해충 퇴치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의 몰 오브 아메리카는 지구의 날을 맞아 주변 400그루의 나무와 3만여 종의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당벌레 10만 마리를 풀어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무당벌레는 진딧물 등 해충과 해충의 알을 잡아먹어 친환경 해충 방지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몰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30년 동안 해충 방지를 위해 무당벌레를 방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한 업체가 2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이그프어 LAC 검사장과 조지 게스콘 카운티 검사장은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500여 명에게 검사 결과를 양성해서 음성으로 조작해 통보한 LA의 한 업체인 세임데이 타크날러지사에 대해 카운티 검찰이 2,2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세워진 이 업체는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사 프로그램 비용으로 195달러를 받아왔습니다. 또 검사 결과 조작 외에도 보험 사기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검찰은 이 회사가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검사 결과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왔다며 이 기간 업체를 통해 검사 결과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의심이 들 경우 시검찰에 연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시켰던 필라델피아시가 사흘 만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필라델피아시 당국은 보건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지난 18일부터 다시 시행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확진자 증가폭이 안정선에 진입했고 입원 환자 수가 며칠 만에 25% 급감함에 따라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된 후 지방정부가 앞다퉈 마스크 의무화를 없애던 가운데 다시 마스크 지침을 부활시킨 첫 사례였습니다. 지난 2월 CDC는 방역 지침을 개정해 미국인의 70%가량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를 발표했고 이후 해당 규정을 유지하던 주와 시당국은 지난달부터 마스크 지침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했습니다. 테이틀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기관이나 주립, 공립교육기관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직장이나 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브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미시시피주의 백신 여권이 도입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20만 달러의 파워볼 당첨자가 6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지난해 10월 27일 추첨에서 당첨된 222만 달러 상당의 티켓의 만료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첨복권은 페르스 지역과 브라운 스트릿에 위치한 써클 K 업소에서 판매됐으며 당첨번호는 3, 26, 51, 35, 6 그리고 파워볼 번호는 17번입니다. 만약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두 달째로 접어듭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비롯해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지역에서 수백 건의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엔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유엔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즉결 처형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민간시설을 파괴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집단 낙살이 부차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면서 수도 키우를 비롯해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등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지역에서 보고된 민간인 학살 의혹만 30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우주 경찰청장은 지난달 말 러시아군이 북부 전선에서 퇴각한 이후 현재까지 발견된 민간인 시신이 천구가 넘는다며 시신의 75%는 총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중국을 향해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쟁 범죄는 처벌받지 않을 수 없다며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게 생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며 3차 세계대전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16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사회에 기여한 제외동포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LA총영사관은 동포사회 발전과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나 단체에 대한 추천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표창 등으로 나눠지며 자격 기준으로는 5년부터 15년 이상의 공적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며 수상자 발표는 오는 10월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는 쿠릴 열도입니다. 일본 호카이도 위에 북방 영토 4개 섬은 일본의 2차 대전 폐망 이후 러시아에 귀속되는데 일본이 오늘 발표한 외교 청서에서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영토 분쟁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 4개 섬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일본이 적시한 건 19년 만입니다.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갈등을 피해오다가 러시아에 대해 날을 세운 명목적 이유는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동참하면서 일본은 스스로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영토 분쟁 카드를 얹었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를 주목하게 되는 건 일본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 자민당은 어제 5년 안에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돈 53조 원인 방위비가 2배로 늘면 100조 원이 넘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 54조 원의 2배가 됩니다. 여기에 아베 전 총리 등 우익 정치인들이 재무장을 넘어 핵 보유 주장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오늘 일본이 군사력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미국 뉴욕타임스도 최근 일본의 재무장 추진 속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5년째 반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차기 정부 한일정책협의단 방문을 이틀 앞두고 발표된 외교청서 탓에 우리 협의단과 일본 정부 간 논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세 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책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안을 두고 강대강 충돌로 치닫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권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주요 범죄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치 중인 여야에 최후 통참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중재안을 받으라며 받는 쪽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곧바로 각 당 의원총회가 이어졌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잇따라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후 3시 여야 합의문 발표로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앞으로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따로 인지해서 수사하는 거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한 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검찰에 직접 수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그 범위는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의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딱 두 가지로 축소한 겁니다. 수사 대상이 줄어든 만큼 이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의 숫자도 6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한시적 허용이기 때문에 합의문 대로, 합의문에 나와 있는 대로 1년 6개월 뒤에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2개 남아있던 직접 수사권도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보완수사를 직접 하거나 지시하는 건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완수사한다는 핑계로 검찰이 별건 수사하는 건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여야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인수위도 여야의 중재한 수용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극한 대치로 치닫다, 박 의장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검찰개혁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28일이나 29일쯤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검찰 지휘부는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검수완박을 잠시 미룬 것뿐이라고 반발하며 사상 유례없는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대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수사를 막으려고 야압했다는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고 대검 박성진 차장검사와 전국고검장 6명도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지휘부의 집단 사의는 사상 처음입니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사표를 냈다 하루 만에 반려된 뒤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 선봉에 섰지만 반려 나흘 만에 다시 자리를 던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의장 중재하는 검수완박을 잠시 미룬 것뿐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검사 대표회의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했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고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은 간부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검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뒤통수를 맞았다. 검찰총장과 수뇌부는 뭘 한 거냐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검찰이 공직자와 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한 대목을 두고는 법조계에선 여야가 자신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야압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안수사권을 살리면서도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한 걸 두고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가령 경찰이 살인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안수사를 하다 공범의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했다 해도 수사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경우 기소는 다른 검사가 하라는 대목을 두고도 의료과실 같은 전문 분야는 전문적인 검사가 전체를 맡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검찰은 대검 간부들과 검사장들 중심으로 법안 통과 저지를 호소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로 문 대통령은 대화를, 김 위원장은 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이 될 친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5년의 아쉬움과 함께 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운명을 바꿀 한 걸음을 내딛이었지만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대화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소통과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어떻게든 충돌 국면은 막아야 한다는 뜻을 북한은 물론 다음 정부에게도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풍계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가까운 미래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활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친서는 북한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는 명확한 말은 없었지만 대화를 통한 자제를 당부한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답장을 보낸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이 계속해서 정성을 쏟는다면 얼마든지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게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은 깊은 신뢰감에 표시라며 청와대보다 앞서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했는데 다만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하지 않고 거리를 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게 언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퇴임 이후 남북 간 대화의 중재자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북한이 친서 교환했다는 것 가지고 최근에 긴장을 풀 계기라고 보긴 섣부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북한의 친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뿐 아니라 차기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도 같이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군사 분개선을 넘어 처음 손을 맞잡았던 남북 정상. 도보다리 회담으로 대표되는 판문점 선언.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 평양 공동선언. 김정은 위원장도 친서에서 역사적이며 지울 수 없는 성과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서 교환은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보도됐고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금강산 시설 해체 등으로 이어온 남측에 대한 비판 기조는 내부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혁명적 경사로 치르겠다고 공언한 25일 인민혁명군 창건 이래 대규모 열병식도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친서에 담긴 또 다른 메시지는 차기 정부에 대한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언급은 긍정적이라고 친서를 평가했습니다. 재작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높아졌던 긴장이 친서 교환을 통해 풀렸던 사례처럼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은 새 정부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최근 넷플릭스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데요. 실리콘밸리 손재권 더밀크 대표와 함께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업계 1위인데 주가 변동이 요즘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 등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실제 속으로는 곰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는 1분기 유료 회원이 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 20만 명 줄어든 2억 2,160만 명으로 집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넷플릭스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함께 일명 빵으로 불리면서 실적과 주가가 높은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으로 꼽혔는데요. 이번에 가입자 감소를 발표하면서 지난 21일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무려 35.1%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18년 만에 하루 최대 폭의 하락이고요.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 원이 증발된 것입니다. 월과 투자은행도 잇따라 의견을 강등했는데요. 특히 투자은행 JP모건은 넷플릭스가 신저가를 기록할 수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50% 낮췄습니다. 35.1%면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실적 우려를 키우는 어떤 요인들도 적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세계 경제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이번에 넷플릭스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가 넷플릭스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순식간에 70만 명을 잃었고요. 넷플릭스에 새로 가입하지 않고 가입자 간의 공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가계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정 공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도 이번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가입자 개정 공유를 뽑았을 정도입니다. 2분기에도 가입자 수가 200만 명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고요. 넷플릭스는 그래서 가입자 감소 해결 방안으로 광고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광고가 없는데 앞으로는 광고를 보면 가격이 저렴해지는 요금을 출시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일상 회복이 되면서 아무래도 실내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소위 팬데믹 수혜주라고 하죠. 홈트레이닝이나 주택 리모델링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 약세를 며치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외출이나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서 넷플릭스 수요가 폭증했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좀 줄어들고 2년간 억눌렸던 보상 심리가 폭발하면서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홈트 기업인 펠로토는 올 들어 38.15%나 떨어졌고요.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도 올해 46.13% 떨어졌습니다. 집을 꾸미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자제 유통을 하는 로수가 있는데 이 회사도 18.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항공이나 숙박, 여행, 식품, 신용카드 결제 등 리오프닝 관련 주가는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 규제 해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면서 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1개월간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 주가는 21.7% 올랐고요. 유나이티드도 12.5% 올랐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애플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중국 내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 등 여러 도시를 봉쇄하면서 피해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의 한호는 연말 쇼핑 시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이 봉쇄한 지역에 애플 공급업체 절반이 지금 밀집해 있고요. 생산과 물류 중단이 크리스마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플 제품은 원재료, 제조, 또 조립에 이르는 공정 소요되는 비용의 98%가 상하이 인근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만큼 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쇄로 영향을 받은 공급업체는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봉쇄가 장기화되면 중국 경제의 성장은 물론 자동차나 테크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권 더밀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상으로 4월 2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